앞으로 이제 독설 시대는 좀 끝났다고 봐요. 3에서는 따끔한 존이 많이 자제가 되겠죠. 따끔한 존이 많이 자제가 되겠죠. 한 마리 없어. 한천적인 부분에서 많이 딸려요. 본인이 느끼시죠? 내 말에 뭔 말인지 알아요? 보는 사람이 좀 약간 민망해요. 수준이야. 열정은 알겠는데요. 그냥 우리한테 오는 필링이 없는 거죠. 밖에 무슨 일 있나 봐. 정신! 8월 12일 금요일 밤 11시. 본인이 느끼시죠? 슈퍼스타 K3